다음 주. 파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. 제가 당황을 한 거죠. 파리 여행인데 아무래도 안 내놨어요. 왜 불이 안 붙어? 아 불이 안 붙지? 솔직히 힘들었어요. 못 버티겠더라고요. 계속 곱해지를 해서 계속 낫기를 해보고. 어 물었다. 물었어요. 또 물었어요. 또 물었어요. 또 물었어요. 그렇지. 아이고 쏟아봤어요. 다행입니다. 좋아 좋아. 우와. 조심해. 우와. 수고하셨습니다. 로은아 집 아니었으면 진짜로. 아니 뭐야. 로은아 내가 만들고 싶은데. 야 그거 샀다 샀다. 우와. 세상에.